1. 치유선포기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2.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의 일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 어떤 곳에 있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원수의 어떠한 대접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보호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해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대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항상 주의 인도함에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그들의 가정이 임할 주여다. 그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침상에 아버져 누워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함으로 늘 샬롬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거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남편에게 임할 주여다. 저들의 아내에게 임할 주여다. 저들의 모든 공동체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기는 모든 일터와 섬기는 모든 교회에 임할 주여다. 이 나라 이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할 주여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알려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실학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마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알려주시하사 다 성령의 분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이마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마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이마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이마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마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마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이마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마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마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마여 주여다 우리의 가슴이 이마여 주여다 우리의 마음이 이마여 주여다 온 육체에 이마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이마여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 이마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이마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이 이말지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이말지여다 깨끗한 평안이 이말지여다 저들의 가정에 이말지여다 저들의 자녀에 이말지여다 저들의 삶에 이말지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이말지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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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와 간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 쥐어다 마음의 염려나 또 아버지와 불안을 조정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쥐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쥐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때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주의 거룩한 보혈이 모든 삶에 임할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들은 다 유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쥐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쥐어다 주의 보혈이 그리의 가정에 덮어질 쥐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자녀들에게 덮어질 쥐어다 주의 보혈이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쥐어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다 그 즉시 아버지와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주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대대로 완전하게 완전하신 주의 보혈 거룩한 보혈이 임할 때 아버지의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유월되어지고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제 더 찾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나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불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찾아주시하사 더럽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즉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성령의 불이 영혼 육에 덮어질 주여다 성령의 불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 가족 자녀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서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다 사라지고 묶임받고 무적형으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늘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한 평안과 감사의 나라가 의아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에 저들의 심령에 모든 삶의 공동체의 교회의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충만하게 덮어질 지어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24시간 360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승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임해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마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가슴이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마음이 임하여 주여다 온 육체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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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임해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분로 우리의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의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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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이마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이마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이마시고 담대함으로 이마시고 기쁨으로 이마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마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시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마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의 말 쥐어다 온 육체에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에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조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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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여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승장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알려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알려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의 말 쥐어다. 온 육체에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에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에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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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함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하여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르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르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르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와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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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이마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이마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이마시고 담대함으로 이마시고 기쁨으로 이마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어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차익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에 말 쥐어다 온 육체의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의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와 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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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승생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6월 되어지는 역사가 다 6월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실학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의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을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함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어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갔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의 말 쥐어다 온 육체에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에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사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와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사함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사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사함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사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여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갔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랫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춤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익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임하여 주여다 온 육체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에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게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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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임해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승장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춤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가슴이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마음이 임하여 주여다 온 육체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와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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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이말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이말 주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이말하시고 담대함으로 이말하시고 기쁨으로 이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이말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정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가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이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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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을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생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이마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하여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하여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하여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조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분이 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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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분로 우리의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임할 주여다 우리의 마음에 임할 주여다 온 육체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에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조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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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승장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알려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알려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에 말 주여다 온 육체에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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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을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여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알려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알려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의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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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심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자열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이마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에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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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 없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이마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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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분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에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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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여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알려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알려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의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의 말 쥐어다 온 육체의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의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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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을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임해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갔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의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에 말 쥐어다 온 육체의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의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사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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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말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말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말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분로 우리의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의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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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승장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이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 쥐어다 온 육체에 이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에 이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에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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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여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이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 쥐어다 온 육체에 이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에 이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이 말 쥐어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이 말 쥐어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이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이 말 쥐어다 깨끗한 평안이 이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의 이 말 쥐어다 저들의 자녀의 이 말 쥐어다 저들의 삶의 이 말 쥐어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이 말 쥐어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이 말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이 말 쥐어다 주의 평강이 이 말 쥐어다 주의 샬롬이 이 말 쥐어다 주의 샬롬이 이 말 쥐어다 감사가 이 말 쥐어다 감사가 이 말 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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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시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이말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이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이말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이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이말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이말 주여다 저들의 삶의 이말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게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와 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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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 없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 없어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춤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이 이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이 이말 주여다 온 육체에 이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이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이말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이말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이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이말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이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이말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이말 주여다 저들의 삶에 이말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이말 주여다 주의 평강이 이말 주여다 주의 평강이 이말 주여다 주의 샬롬이 이말 주여다 주의 샬롬이 이말 주여다 감사가 이말 주여다 감사가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와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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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 하여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와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와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춤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이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에 이말 주여다 온 육체에 이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이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에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와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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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을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알려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알려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이마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이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 주여다 온 육체에 이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이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에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이 말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이 말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이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이 말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이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이 말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이 말 주여다 저들의 삶에 이 말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이 말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이 말 주여다 주의 평강이 이 말 주여다 주의 평강이 이 말 주여다 주의 샬롬이 이 말 주여다 주의 샬롬이 이 말 주여다 감사가 이 말 주여다 감사가 이 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와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분이 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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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심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의 인식 때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갔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 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얼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우리의 가슴에 말 쥐어다 우리의 마음의 말 쥐어다 온 육체에 말 쥐어다 저들의 가정에 말 쥐어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사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사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 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분이 말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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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취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취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임하시고 담대함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대로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승장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가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하여 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임하여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임하여 주여다. 온 육체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에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감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말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성령의 분이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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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이말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이말 주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이말하시고 담대함으로 이말하시고 기쁨으로 이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평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어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알려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알려주시하사 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에 임할 주여다 우리의 마음에 임할 주여다 온 육체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에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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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여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시고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또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에는 우리의 이 보호를 빼앗으려고 또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대로 잘들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남편과 아내와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그 즉시 묶임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전히 묶임받고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월의 구월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반 먹이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여우수와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적 순쟁에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저들의 마음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어 인식돼 선포할 때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사망까지도 다 유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육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완전하게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의 모든 곳에 완전하게 주의 보혈이 덮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참소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여 믿음의 말씀을 더 확증케 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가운데 더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그의 가정에서 소멸될 주여다.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가 갖다 오는데 덮어지고 이말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우리를 24시간 360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까지도 다 유월되게 알려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쓰거나 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영혼육 가정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는 어둠의 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분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하사. 다 성령의 분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찾아내시하사 주여 조명케 알려주시하사. 빛의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에 아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요소들이 지금 즉시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의 말 주여다 우리의 가슴의 말 주여다 우리의 마음의 말 주여다 온 육체의 말 주여다 저들의 가정의 말 주여다 저들의 공동체의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완전하게 저들의 삶에 덮어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조명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깨끗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자녀의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평안이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이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에 있다가 확장되어지고 확정되어 온 나라 온 땅 온 열방에 주의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주의 샬롬이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감사가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지고 염려가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초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영혼육을 위로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다 결박되어 수멸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함으로 더 충만하게 알려주시하사 아버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되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심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말쥐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성령의 분이 말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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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쥐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모든 것에서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말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쥐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주의 안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생각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온 우주에 하나님이 현연하심을 알게 알려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나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천군 천사들을 호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와 간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 쥐어다 마음의 염려나 또 아버지와 불안을 조정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쥐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쥐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때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주의 거룩한 보혈이 모든 삶에 임할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들은 다 유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리의 가정에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자녀들에게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다 그 즉시 아버지와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주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대대로 완전하게 완전하신 주의 보혈 거룩한 보혈이 임할 때 아버지의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유월되어지고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제 더 찾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가운데 염려나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불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찾아주시하사 더럽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즉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성령의 불이 영혼 육에 덮어질 주여다 성령의 불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 가족 자녀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서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다 사라지고 묶임받고 무적형으로 어둠의 영혼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다시 내가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한 평안과 감사의 나라가 의아 시락과 화평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에 저들의 심령에 모든 삶의 공동체의 교회의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충만하게 덮어지를 주여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24시간 360을 주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승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도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 없어서